자, 집중! 오늘부터 종합편이 나가 종합편의 OT인데 종합편의 OT 앞에 부제가 모였니 시작! 여름 금방 온다, 공부하자 선생님 반팔 입었지? 이유가 뭘까? 여름 금방 온다 지금 겨울방학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시간이 내워라 내워라 하는 애들이 있어 안 돼 여름 금방 온다, 공부하자 종합편의 공부가 온다 부제야 알겠니? 여름 금방 온다, 공부하자 반팔,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뭐였냐면 선생님, 필수편과 종합편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묻는 학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출제 빈도에 따른 어휘 난이도야 잘 봐 그럼 얘가 뭐냐면 얘가 필수편이다 필수편의 첫 부분, 6강부터야 1강부터 5강은 접도연습이지 그 다음 얘가 종합편이야 두 개의 단어를 비교해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 뭐지? accumulate accumulate가 반복되지 됐어, 확인해봐 됐니? 그러니까 뭐냐면 필수편의 단어 중에서 종합편의 몇 프로가 있냐면 20%에서 30%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70%는 다른 거고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뭐한다? 종합편에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는 거야 확인해봐 얘가 필수편, 종합편 교재 똑같이 따온 거야 옆으로 갑니다 자, 그랬더니 얘가 필수편이야 필수편 얘가 종합편 단어 확인해봐 반복된 단어가 있지? 시작 contaminate contaminate 됐던?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없는 게 아니야 근데 단어가 조금 더 어려워졌지 어려워졌어 단어의 수준을 얘기해주는 거야 내가 지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겨울방학 때 필수편 열심히 해야 돼 그럼 선생님 저 겨울방학이니까 필수편만 하면 되느냐 1등급을 위해서 여름 금방 온다 그래서 필수편과 종합편 일찍 개강을 했어 작년엔 종합편이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개강을 했거든 지금은 뭐야? 12월 초에 개강을 했어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영어 1등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야 알겠지? 지금 벌써 작년, 재작년 애들이 많이 속았어 야, 절대평가래 영어 쉽대 아니 부동의 1등급을 씌워쓰나 나머지 2, 3, 4등급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얘기해 그래서 뭐냐면 부동의 1등급의 기본은 뭐였겠니? 그건 어휘학습이야 그래서 여름 금방 온다 공부하자 옆으로 갑니다 자, PD님 여기 한 번 비춰주시겠어요? 잠깐만 단어 다시 한 번 비춰주세요 단어를 이쪽 먼저 비춰주세요 여기 두 개 파트 됐니? 좋았던 그 다음 여기 두 개 파트 비춰주세요 됐니? 좋았어 자, 보자 그러면 강의 방식 자, 집중 차이점은 적어있지 동일해 필수평과 강의 방식 완벽히 동일하다 그래서 뭐야? 리듬 발음 어금 접도 접미어 그 다음에 뭐가 돼? 센스 기법 또는 뭐야? 상호작용 인터액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암기하게 돼 자, 강의 시간 잘 들어 잘 들어 여기서 중요한 거야 우리가 필수편은요 필수편은 강의 시간을 보잖아? 그러면은 필수편은 30분 정도 돼 필수편은 됐니? 30분 짧게는 20분 근데 종합편은 10분에서 15분 내외로 가 그만큼 어떻게 한다? 스피드하게 가 컴팩트하게 가 그럼 봐보자 필수편의 단어를 안다는 전제하에 필수편은 됐다는 전제하에 강의가 더 컴팩트하게 가는 거야 됐어? 그럼 봐라 우리가 한 강이 한 강 자, 여기 방금 뭐가? 한 강이 Part 1과 Part 2로 나눠진단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요게 한 15분 요게 15분이야 됐어? 그럼 몇 번 시작 30분이면 아예 한 강이 끝나버리는 거지 그래서 15강 정도로 끝내 그럼 1강부터 5강은 뭐 거야? 그치? 접두어 그러니까 필수편 접두어 들은 학생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지 됐니? 확인해봐 그래서 정확하게 15강 내외로 끝난다가 15강, 16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14강, 15강이 될 수가 있어 됐니? 확인해봐 그 다음에 필수편 수강자는요 1강부터 5강 접두어 연습이 넘어가도 되겠지? 좋았던 6-1강부터 수강하면 좋을 것 같아 부족한 치료로 한 번 더 듣는 게 좋겠지만 그러지 말고 나한테 필수편을 들은 친구들은 필수편 1강부터 5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숙지했을 거야 그러니까는 종합편 수강자 필수편 듣고 종합편 수강자는 6-1강부터 근데 자기가 종합편만 어? 들어오고 싶어 그러면 1강부터 들어줬으면 좋겠어 됐니?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자 필수편과 병행시 시너지 극대화 그래서 내가 이걸 일찍 개강했어 가령 필수편에 1강, 2강, 3강, 4강, 5강을 듣고 종합편에 1강, 2강, 3강, 4강, 5강을 들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어 그리고 나서 6강, 7강, 8강, 9강을 듣고 종합편에 6강, 7강, 8강, 9강을 더 시너지 효과가 있어 같은 형태로 단어를 외우기 때문에 그리고 11, 12, 13, 14, 15 듣고 11, 12, 13, 14, 15 같이 듣고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5강 단위로 같이 반복해서 들으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다 그래서 일찍 개강한 거야 아이들이 지금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필수편, 종합편 선생님 저 필수편은 겨울에 듣고 종합편은 여름에 들래요 여름 금방 온다 공부해라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고등학교 과정을 다 끝낼 어휘가 학습을 하겠다 필수편, 후종합편 필수편, 종합편, 병행 그리고 학생들 맨날 물어보는 게 뭐지? 선생님 필수편, 종합편 따라가면 다른 단어책 안 봐도 돼 이것만 보면 돼 됐니? 종합편 옆으로 갑니다 그럼 선수강자는 뭐냐? 당연히 필수편이지 종합편 듣기 전에 필수편 반드시 필수편 후수강자는 뭐냐? 잘 들어? EBS야 EBS 그리고 사관 경시 학생들을 위한 100% 심화 됐어? 자, 병행 강자는 뭐지? 그렇죠 선수강자가 필수편이시에 병행 강자도 뭐야? 필수편이야 됐니까? 자기가 이런 친구들 있어 어, 선생님 저 종합편 한번 쫓아올래요? 쫓아와 그러다가 자기가 좀 막힐 때 있어 아, 내가 부족했구나 선생님이 말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뭐라도 묻고다 그럼 뭐야? 필수편과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됐던?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자, 종합편 OT도 컴팩트하게 왜? 필수편 후 종합편 필수편이 제일 중요해 알겠지? 필수편이 제일 중요해 그럼 필수편, 종합편, 병행 그래서 일부러 뭐한다? 종합편을 원래 3월이나 2월 말에 개강했는데 지금 1월, 12월 초에 개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여러분 이게 1등급 절대평가라고 해가지고 많이 나올 거야 1등급 많이 나올 거야 1등급 영어 쉬울 거야 그렇지 않았어 부동의 1등급 단어 학습이 확실한 부동의 1등급과 1등급만 영어가 쉬웠다고 했고 나머지 2, 3, 4등급 되게 어려웠어 그래서 뭐냐면 2, 3, 4등급이 서로 막 교차돼 9월에 3등급이었는데 수능 당일날 2등급 9월에 2등급이었는데 수능 당일날 3등급 3월에 3등급이었는데 수능 당일날 2등급 3월에 4등급이었는데 수능 당일날 3등급 3월에 2등급이었는데 수능 당일날 3등급 이게 막 1등 부동의 1등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막 돌린단 말이야 이유가 못 가 어휘학습이 탄탄하지 않아서 그래 제가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 어휘학습을 좀 탄탄하게 했으면 좋겠고 겨울방학 동안 필수편 끝내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 반팔 입었지? 여름 금방 온다 알겠지? 같이 종합편 공부하자 여러분 좋았던